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9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2학년은 이제부터 수학 1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학 1은 수능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서 연습하라고 했어요. 근데 현장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 까먹었어요라는 대답이 꽤 많이 나왔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11월 모의고사도 이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에는 수학 1을 까먹었어요라는 핑계로 틀리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이 끝난 이후에 꼭 준비하셔서, 9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학생들은 2번을 계기로 극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 9월 모의고사에 전반부 해설강의를 맡게 되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받고 얘기하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할 문항들을 해설강의 할 테니까 혹시 틀리셨다면 빨리, 빨리 공부하셔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바로 해설강의 진행할게요. 아휴, 계산하여라. 2 곱하기 16은 2의 4제곱. 근데 밖에 2분의 1이 있다는 건 이렇게 곱하기 처리하라는 거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8.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정답은 4번입니다. 아, 보자마자 뭐하고 싶어? 극한. 약분하고 싶죠? 짠짠, 짜라잔. 이렇게. 그럼 x가 2로 가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돼. 그럼 정답은 9. 1번이겠지, 뭐. 요정도 극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건 몰라서 못 푸면 안 돼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 코사인 60도를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이죠. 4란 약분하시면 그래서 정답 얼마? 5번 2가 나오겠지, 2. 넘어가요. 자,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 뭐 등차 중앙 이런 걸 써주셔도 괜찮은데, 봐봐. 이게 순서대로 등차라면, 4에서 10을 가는데 몇 칸? 6칸이 떨어졌다? 그러면 한 칸 한 칸 가는데 다 얼마라는 얘기야? 3, 3이라는 거지. 공차가 3이라는 얘기겠죠. 등차니까요. 끝났죠? 그럼 a는 얼마야 돼? 1이어야 되고, b는 얼마야 돼? 7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a 플러스 2b를 계산하는 거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잘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칸 수의 느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1의 좌극한, 3의 우극한 찾는 겁니다. 짠!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은 이렇게 날라와요. 얼마? 2. 1의 우극한, 이렇게 날라와요. 얼마? 1, 이렇게. 둘을 더하는 게 정답이었지. 그러니까 정답은 3. 3번,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3번? 그렇지. 아닌데요, 선생님? 1의 좌극한, 3의 우극한. 바보야! 3의 우극한! 진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3의 우극한, 3이지. 뭐하는 소리예요. 정답 5입니다. 넥스트! 뭐하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지, 똑바로. 다시 가자. 삼각함수 값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직각삼각형만 그리면 되죠? 탄젠트가 2라는 소리는 1이란 소리야. 그렇지. 1분의 2. 이게 탄젠트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루트 5겠지. 선생님, 그럼 코사인은 얼마예요? 우리의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겠네. 단! 직각삼각형으로 풀 때에는 범위를 꼭 따져줘야죠. 이때 세타는 3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라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